최근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1만 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하루 도내에서 8,28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45만 7,4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어제 기준 0.9를 나타내서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째 1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1주간 도내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8,959명으로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